오늘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아마 이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것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교회는 잘 모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잘 흩어져야 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더 사는 곳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살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살린다. 할렐루야. 아, 설교 제목을 이걸로 할 건데. 잘못했네. 여러분, 우리가 모입니다. 오늘도 주일에 여러분 모였고 저녁에도 모이고 또 단일기도 21일 동안 저녁마다 모입니다. 새벽에도 모입니다. 수요일도 모입니다. 금요일도 모입니다. 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양육으로 또 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모여야 합니까?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때 더 큰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모입니다. 사모함과 갈급함이 더해집니다. 하나의 불이 여러 개가 모여서 더 큰 불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의 신앙의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근육이 생겨야 영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근육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섬김의 훈련과 같은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어떠한 외부 환경의 어려움 속에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모일 때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은 힘이 없지만 두 사람, 세 사람, 여러 사람이 모이면 쉽게 끊을 수 없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한다. 어떻게 보면 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대가 점점 흐르면서 사람들이 작은 교회를 잘 안 가려고 합니다. 큰 교회를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익명성입니다. 내가 왔는지 내가 안 왔는지. 여러분, 우리는 안 오면 압니다. 누가 안 왔는지. 오늘도 제가 앞에 서서 쫙 한번 보니까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안 왔지? 그러니까 그냥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가고 싶으면 가고 큰 곳에 있으면 모릅니다. 누가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크니까 여기 앞쪽에 우리는 이어서 여기까지 다 보이잖아요. 한눈에 보이는데 여러분, 큰 교회는 한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배가 몇 부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고 저 끝자리에 있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사람들하고 관계 맺기가 싫은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아이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관계 때문에 피곤해야겠냐라고 하면서 그냥 아무튼 작은 데 안 오면 옛날에는 그래도 내가 그래도 작은 개척교회에 가서 작은 교회에 가서 내가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그런 곳에 가서 물론 이제 그곳에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큰 곳으로 가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공동체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내 믿음이 떨어졌을 때에 손을 내밀어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셀 가족 모임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셀 가족 모임을 통해 예수 생명으로 하나 된 가족 안에 있는 은혜와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위로와 성김을 체험하고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브리스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날이 가깝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코로나 기간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쟁 중에도 예배는 멈추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배가 멈췄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들이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사회적으로 비난과 어떤 질타의 대상이 되는 그러면서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얼마든지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돌았다. 당장의 교회 예배는 멈추게 될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국가 아래 있으니까 국가 권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물론 끝까지 문 닫았다가 또 예배했다가 이런 특별한 교회, 매몇 교회가 있었지만 여러분,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모일 수 있는 것이 감사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모일 수 있음으로 인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모일 수 없을 때를 여러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일 차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참석하시려 애쓰시고 될 수 있으면 교회 와서 참석하시고 되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참석해서 은혜 받는 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모이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잘 모이기만 하면 안 됩니다. 뭉치면 살고 그 다음 뭐라고요? 흩어지면 살린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설교 뭐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합니다. 여기서는 막 기억이 나는 데 있죠. 정우만 나가면 오늘 설교 뭐지? 하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자꾸 까먹으니까 또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지. 다 기억하면 설교를 하겠습니까? 다 머릿속에 있는데 이게. 딱 뭉치면 살고 뭉치는 게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흩어지면 뭐 한다고요? 살린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빨간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고 사도회는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졌습니다. 스대반의 순교 이후에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선봉에 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집요하고 철저한 압박을 핍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이 아주 똑똑하면서도 그리고 집요하고 철저하고 뭐 하나를 하면요 끝장을 보는 성격입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 찾아내서 결박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사람들을 잡아내서 핍박하고 압박을 했는지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보호해 주셨어요. 지켜주시고 기적을 일으켜주시면서 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옥에 갇혀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슨 이동요? 순간이동. 왜냐하면 분명히 옥에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광장에 있는 겁니다. 옥문을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를 지켜주셨는데 여러분, 이번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얼마나 성도를 괴롭히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시인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세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던 겁쟁이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이 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고 말씀을 들었다 한다 해서 여러분,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 위에 성령이 역사하시며 예수님을 예수님을 세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숭조자로 그렇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삼천명, 오천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통해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서로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만큼 하나 된과 은혜가 좋았습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좋은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요. 빨리 안 갑니다. 별로 안 좋은 교회는요. 예배 딱 끝나잖아요. 바로 그냥 갚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죠? 성도에 교제가 없어요. 되는 교회 이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요. 성도의 교제도 풍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땅 끝에 가야 되는데 땅 끝까지 늘어 증인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 두 번으로 8천명이나 되는 성도가 생겼습니다. 굳이 수고스럽게 예루살렘을 떠나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을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거죠. 이게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던 율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는 예루살렘에서는 전도를 할 수 있었지만 사마리아와 땅 끝에는 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정관념이 얼마나 강력했는가 하면 4대인전 10장을 보면 예수님의 수지자 베드로에게 주께서 세 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한 음식이라고 해서 먹지 못하는 거 먹으라 말씀하시거든요.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주님, 내가 못 먹습니다. 먹어라. 그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그 돼지고기 삼겹살 구약에는 못 먹습니다. 굽이 갈라진 거 못 먹습니다. 소고기 무게 돼지고기 먹으라 이제 그 그 뭡니까 달아이 달아이가 아니고 그 뭐죠 바구니 큰 거 우리 뭐 할 때 빨간 통 뭐라 부릅니까 달아이 맞죠 저는 사투리 달아이가 사투리입니까 일본어입니까 사투리가 아니라 표준어로 뭐죠 달아이가 대야 이상하네 난 찾아봐야겠다 네이버 지식이네 아무튼 수육하고 이런 게 내려오는 거예요 수육이 와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건데 못 먹습니다 먹어라 환상을 보여주는 거 환상 못 먹습니다 부정한 거 못 먹습니다 주님 먹어라 못 먹는데도요 수천 년부터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 갑자기 와 먹으라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대 대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제 깨끗하다는 먹으라는 네 판단 네 잣대 네 경험 네 생각 이제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거 깨닫지 못합니다 백부장이며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주의 천사가 당신에게 가라고 이야기하더라 아 이 사람한테 가라는 거 그래서 그 집에 갔습니다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동시에 누가 오시더라는 거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예루살렘에 그토록 큰 핍박이 임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수 있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더라는 거죠 핍박 당하고 여러분 심지어 누가 죽었습니까 스대반이 죽었습니다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하나인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교회의 중직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늘 새벽기도 나오고 늘 전도하고 그렇게 하던 그 사람이 이 핍박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하나님 아무런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흩어져서 복음 전에 할 성도들이 여기가 조싸우니 고백하면서 땅끝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모였다면 반드시 잘 흩어져야 합니다 만약 흩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모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가지 방법들을 통해 교회를 흩어버리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장세기 11장을 보면 하나님이 빠진 인간 중심의 하나님과 연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성읍을 쌓고 탑을 쌓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장세기 28장의 하나님의 명령과는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잘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잘 모여야 합니까 잘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받아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성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길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흩어지지 않고 계속 모여있으면 여러분 사회받아 죽음받아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부지향적인 교회가 됩니다 늘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다 불평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가깝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보입니다 약간 좀 이래 안경 벗고 보면 원래 좀 이래 뭐라 그러죠 뿌옇게 하면서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경을 딱 쓰면 정확하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게 좀 은혜가 떨어지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 수 어? 옛날에는 점이 없었는데 점이 있네 어? 코가 좀 삐뚤어졌네 여러분 사람이 이거 좌우 대칭이 안 되거든요 그래 보면 코가 반듯한 사람은 잘 없습니다 요래 휘어졌던지 요래 휘어졌던지 그러면 눈이 짝지기네 눈 크기도 좀 다르거든요 멀리 있으면 예뻐 보입니다 근데 가까이 가까이 가면요 보이지 않던 뭐가 보이죠? 허물이 보입니다 아이고 이런 면도 있었네 아니 이런 부분도 있었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비본질적인 문제로 여러분 교회가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라지고 비본질적인 문제가 중심이 되어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는 거죠? 흩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용혼들을 향해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귀찮은 일입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끊임없이 흩어져서 땅끝까지 증인되어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여러분 누군가는 가서 전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전할 때 듣게 되는 것입니다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죽일 만큼 유대교에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울이라도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실 때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이 땅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총동원 전도주의 행복 나눈 축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지난 10주 동안 우리는 베스트를 정했고 행복 모임을 열었고 영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제 영혼 추수를 기대하며 행복 나눈 축제에 초청할 사람들을 다시 한번 작정하고 기도하고 찾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리비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소를 백성에게 전파하며 아멘 핍박을 통해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흩어졌다면 그것이 베스트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차선책으로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이 도구가 되어 나를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깨달아 몸이 아니라 귀로 베었다면 좋았겠지만 여러분 다른 방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교획이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빌리비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소를 전파한 것은 여러분 획기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폐망했고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사마리아에서 대규모 혼혈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혈통을 중요하게 여겼던 다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와 사람들과는 이제 더 이상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 꺼려지는 그래서 질러가면 빠른데 뭐라고요? 둘러갑니다 상종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 땅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냥 여기에 살고 있는 땅을 밟기 싫다는 거죠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곳 저곳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복음을 들고 가기 시작했고 결국은 사마리아 땅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복음 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의 말을 따랐다 여러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될 것 같은데 때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그저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구는 가라고 하면 가고 말하라고 하면 말하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낳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빌립의 복음 증거를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통해 빌립을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담대하게 뒤는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전도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삶에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질 때 여러분 대부분 좋게 흩어졌습니까? 안 좋게 흩어졌습니까? 핍박 받았어요 갑자기 어디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상한 한 놈이 딱 나오더만 뭐 하나를 하면 그냥 뿌리를 뽑는 놈이네 찾아다니면서 사람을 괴롭히는데 야 뭐라고요?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여러분 원래 거기 살았는데 신앙 지키려고 다 버리고 이제는 떠난 겁니다 웃으면서요? 아니요 울면서 여러분 흩어짐의 이유가 핍박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것이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울면서 헤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흩어짐으로 인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괴핵이었습니다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 큰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만족이 사람들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요롭다 하더라도 영혼의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공허하고 늘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주님의 소원이오 명령인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살아나게 될 영혼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교륵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잘 모입니다 모이자 그러면 다 모입니다 안 건강한 교회는요 뭐라고요? 안 모입니다 뭘 해도 안 모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모이게 힘쓰는 교회 하자 그러면 할라면 확실하게 하고 모이려면 확실하게 모이고 안 모이려면 아예 안 모이는 게 낫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사람은 늘 안 오고 오는 사람은 오고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잘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이자 하고 하면 모입니다 또 건강한 교회는요 잘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이고 이 사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행복 나눔 축제가 선포된 겁니다 오늘 원래는 3주 뒤에 해야 되는데 원래 스케줄 상으로는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은혜 받고 여러분 왜 은혜 받습니까 은혜 받는 거는요 내 안에 하나님 막 채워주는 거예요 왜 채워줄까요 흘러보내라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로로 사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앞으로 4주 동안 행복 나눈 축제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흩어지는 교회로 나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담대하게 복음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복음 전화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 목사님은 세 번이나 했는데 이 네 번째거든요 이전에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옛날에 많이 했는데요 저는 10년 전에 엄청나게 했습니다 좀 쉽게요 여러분 그 10년 전에 한 거는 지나갔습니다 신앙은요 언제라고요 지금 어제에 뭐를 했는데요 그건 끝났는데요 옛날에 한 거는 여러분 옛날에 한 거는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시고 그걸로 변명삼아 핑계삼으면 안됩니다 신앙은 지금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이번 행복 나눔 축제가 거룩한 부담감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만 이것을 감당하려고 애를 쓸 때에 내 영혼의 기쁨이 오고 그 복음을 받은 영혼이 살아나게 될 때에 여러분 큰 기쁨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의미로 주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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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